나무젓가락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무젓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타겟 방향이 아니라 안녕하세요. 스윙학계론 남프로입니다. 오늘은 드라이버와 아이언 스윙 궤도의 차이를 자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 누구나 알고 있는 드라이버 어퍼블로, 아이언 다운블로 이야기 아닌가요? 라고 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대부분의 골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입니다. 10명 중에 1명이 알까 말까 한 내용인데요.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골퍼와 모르는 골퍼는 앞으로 골프 실력이 굉장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꼭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 아이언부터 체크를 해볼 건데요. 우리 스윙 궤도는 이런 원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. 이걸 공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이렇게 공 쪽에 셋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저 아래 나무젓가락이 타겟 방향을 가리키는 이런 원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. 그런데 아이언은 구조적으로 손이 헤드보다 약간 앞서나가게 돼 있죠. 그러니까 다운블로를 유도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. 다운블로가 나와줘야 아이언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.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. 그런데 이 원을 다운블로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됐을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무젓가락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공 쪽을 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나무젓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타겟 방향이 아니라 오른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이 말은 우리가 다운블로로 내려치면 내려칠수록 공의 방향은 우측으로 향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손과 헤드가 움직이는 궤도는 아이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살짝 타겟보다 왼쪽을 가리키도록 스윙이 돼야 헤드는 오히려 타겟 방향으로 가면서 좋은 임팩트와 방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. 마찬가지 드라이버도 이렇게 상향 타격이 되도록 셋업이 되게 될 경우에는 헤드가 이렇게 왼쪽을 가리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손과 헤드에 휘둘러지는 방향은 살짝 이렇게 비틀어줘야 그래야 헤드가 타겟 방향으로 가는 이런 스윙의 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.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손이 움직이는 길은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게 클럽이 지나다녀야 조금 더 정확한 임팩트와 방향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살짝 오른쪽으로 안에서 바깥쪽으로 가도록 스윙이 돼줘야 그래야 헤드는 오히려 타겟 방향을 가리키는 그런 궤도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우리 골퍼분이 아이언이 애초에 다운블로가 잘 되지 않고 드라이버는 어퍼블로가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손의 궤도를 조금씩 방향을 바꿔주기만 해도 조금 더 그에 적합한 궤도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. 만약 우리 골퍼분이 드라이버나 아이언 하나가 정확하게 맞고 있지 않다면 지금 현재 손의 궤도를 체크해 보시고 이 궤도를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. 훨씬 더 안정적인 임팩트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오늘 내용 궁금한 점이 있었다면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